2014년 구매사업 책임자 워크숍이 10일부터 이틀간 중앙회와 회원조합 구매사업 책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수협천안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석유제품 유종별 특성과 관리 방법, 유류시설 안전관리와 면세유 부정 유통 방지에 대한 강의로 진행됩니다. 청정수협을 구현하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위원장과 지사무소장 현장감담회가 지난 11일 강남지역금융본부를 시작으로 오는 7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현장감담회는 신용영업점과 공제보험지부 등 전국 157개 지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감사 방향과 부패 방지 시책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협은행은 지난 12일 수협 5층 회의실에서 김택중 웰스파고 한국지점장을 강사로 초빙해 강연을 열었습니다. 웰스파고은행은 국내 18곳의 은행이 거둔 총순익보다 5배의 순익을 달성한 은행으로 수협은행은 웰스파고은행의 영업 노하우를 수협은행에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수협은행은 지난 4월 치러진 국제공인신용장 전문가 자격시험에서 11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이로써 총 24명의 국제공인신용장 전문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인 것이라며 이런 전문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외환서비스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는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카드는 13일 수협 14층 FBS 방송국에서 체크하라 2014 봄맞이 이벤트의 경품 추첨 행사를 갖고 1등부터 4등까지 66명에게 기프티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했습니다. 체크카드 행복 이벤트는 본인 체크카드와 가족회번의 이용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한 고객이 추첨 대상이 되며 6월에서 8월 말, 9월에서 11월 말까지 두 번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협보험이 12일 단독으로 가입 가능한 전용 상품인 SH 실손 의료비 공제를 출시했습니다. 보장 범위에 따라 표준형 80%와 선택형 90% 가운데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5년 주기로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령수협에서는 지난 10일 4,300만 원을 투입해 보령 앞바다에 어린 꽃게 25만 6천 미를 방류했습니다. 지난해 41만 미를 방류한 보령수협은 올해에도 풍부한 어족자원 형성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종묘 방류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